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30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거든요. 위험. 위험. 이 기대.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우선은 여기 3%다.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우리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율이라고 해요. 이때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위험이 없는 자산, 국가가 보증한 국채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국채의 수익률인데. 그러면은 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위험이 제로이든 높든 낮든 이 3% 크기는 변화가 없죠. 위험이 5%일 때도 3% 0일 때도 3%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위험율의 크기 이것은 이 무위험율의 크기는 우리는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바로 무위험율의 크기인데 이 무위험율은 3%가 3.1% 될 수도 있고 2.8% 될 수도 있어요. 무위험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요. 저축률, 투자율, 신용제한, 통화량의 변동, 지급준비율 변동인 일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무위험율은 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겠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이렇게 위험축에 대해서 볼록을 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이 그림을 보면 308페이지 맨 후에 보면 이름만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느냐?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이렇게 높아져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아진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플러스죠. 플러스를 비례 관계라고 해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반비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비례. 2년 전에는 또 플러스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재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죠? 308페이지 위에 보니까 위험, 수익.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은데 이 두 개가 상쇄가 된다. 트레이드 오프, 상쇄 된다는 거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로 설명해요. 즉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인데 즉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크기, 5%일 때 이 크기는 또 뭐냐? 여러분 이 크기는 뭐죠? 이 크기는 무 위험율의 크기고 이 크기는 위험이 이렇게 높을수록 이 크기도 점점 커집니다. 이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험,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인데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위험은 리스크고요. 할증률은 프리미엄이죠. 이걸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위험, 할증률인데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크기, 이 각도.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 이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라고 해요. 이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이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이렇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2년 전에는 완만해진다고 출제했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격적,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것을 우리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보수적인 위험 우리가 회피형 투자자다. 그러면 이렇게 5%라는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수익률은 이만큼 요구할 거고 공격적은 얼마? 공격적은 이만큼 요구하고 보수적은 이만큼 요구합니다. 5% 위험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수익을 이만큼 요구하고 보수적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 내용을 우선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위험을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무위협률인데 이 무위협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뭐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죠.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2%라 가면은 요구 수익률도 2%만큼 더 요구하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피셔 효과죠. 피셔. 어빙 피셔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또 2년 전에 요구 나왔거든요.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는데 시험에는 하락한다로 출제했거든요. 또 무위협률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고요. 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11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가치.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투자가치는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값 투자 가치는 낮아진다는 거죠.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안정적이라고 볼 때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거기에 교재에 309페이지 중간 수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0페이지로 가시면은 위험과 수익에 있어서의 측정이 나오죠. 자 우선은 우리는 수익의 측정과 위험의 측정은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죠. 여러분 올해 여기서도 시험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 알아두시고 또 오른쪽도 원래 계산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수익을 측정할 때는 순영업소득.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이거든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순수익의 기대치. 기대치는 기대값 또는 평균값입니다.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게 되는 기대수익률로 측정한다.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게 되는 기대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표가 주어지면 이게 확률분포표입니다. 우리가 경제상황이 불황일 경우에 경제상황이 정상일 경우에 경제상황이 황일 경우에 우리는 예상되는 기대수익률이 불황일 때 20% 정상일 때 30% 호황일 때 40%. 이때 확률은 불황일 때 30% 우리는 정상일 때 40% 호황일 때 30%다. 이런 표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확률이 있는 이 표를 바로 우리는 확률분포표라고 하죠. 이 확률분포표로부터 구하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 표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기대수익률은 기대수익률로 측정하잖아요. 기대수익률은 각 경제상황에 따른 예상수익률. 얼마? 불황일 때는 얼마? 불황일 때는 20% 정상일 때는 몇 프로? 30% 호황일 때는 40% 이렇게 각 경제상황에 따른 예상수익률을 확률. 이 확률이 가중치거든요. 이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서 대주면 돼. 그럼 30% 불황일 때 30%는 100%에서 30%이니까 0.3이고 정상일 때는 100%에서 40%이니까 0.4고 황일 때는 100%에서 30%이니까 얼마? 0.3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프로죠? 6% 여기는 얼마? 12% 여기도 12%니까 얼마? 30%죠. 그래서 기대수익률은 몇 프로? 3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위험의 측정. 자 이 수익의 측정과 위험의 측정이 원래 시험에 예상이 된다 했죠. 자 그럼 위험의 측정은 뭐 갖고 측정하느냐? 바로 위험의 측정은 표준편차. 표준편차 또는 표준편차를 제곱한 분산. 표준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한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평균인 기대수익률부터 좌우대칭인 이것을 정규분포곡선입니다. 정규분포곡선인데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평균인 기대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평균에 밀집하면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작고 이때 위험은 낮아요. 반대로 이렇게 평균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크면 표준편차는 크고 이때 위험은 높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야겠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걸 알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자 기대수익률은 여기서 구해봤고 그럼 분산은 자 우선 불황일 경우에 분산은 20% 그럼 불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평균인 기대수익률 몇 프로? 평균인 기대수익률 몇 프로? 30% 자 평균인 기대수익률 3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0%는 10%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분산은 뭐죠? 표준편차를 제곱하는 게 제곱 제곱 빼 확률 불황일 확률 곱해주면 이건 불황일 경우에 분산 자 그럼 정상일 때는 몇 프로? 정상일 때는 몇 프로? 정상일 경우에 예상수익률 30%가 뭘부터? 평균인 기대수익률 30%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는 거지 또 제곱 곱하기 정상일 확률 40% 자 황일 확률 자 황일 경우에 몇 프로? 예상수익률 40%가 평균인 기대수익률 3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곱하기 황일 확률 해주면 황일 분산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에요 30%에서 30% 빼면 0이거든요 0은 곱하나 만하고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0.3 이것도 10%의 제곱 곱하기 0.3 두 개가 있네요 곱하기 2 10%는 얼마? 10%는 0.1 0.1의 제곱 곱하기 0.6이죠 10%는 0.1의 제곱은 0.01 곱하기 0.6을 해줬더니 분산은 0.006이 나오죠 분산 분산 기대수익률 이렇게 표 주어지고 기대수익률 분산 구하는 것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이렇게 표 주어질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311페이지에 변이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기대수익률 단위당 오염도다 변이계수는 기대수익률 단위당 오염도를 나타내는데 기대수익률 1%당 오염도를 나타내고 기대수익률 1%당 오염도를 나타내고 표준편차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기대수익률 1%당 오염도를 나타내고 표준편차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 아파트 5% 상가 10% 호텔 20%다 표준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거죠 표준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데 아파트 1% 상가 3% 우리가 여기는 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변이계수는 어떻게 측정해요 그럼 변이계수는 변이계수는 기대수익률 단위당 오염도 얼마죠 기대수익률 5%에서 표준편차 1%니까 0.2가 되겠지 0.2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10분의 3이니까 0.3 여기는 얼마 20분의 5니까 얼마 20분의 5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얼마 0.25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아파트가 제일 작은 아파트가 상가 호텔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 단위당 오염도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른 투장과 비교한다 다른 투장과 비교할 때를 우리는 앞에 뭐를 붙여요 상대적 이렇게 아파트가 상가 호텔과 비교를 할 때는 상대적을 붙이면 돼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표준편차라고 해요 상대적 표준편차인데 그래서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을수록 유리하죠 위험 회피용 투자자는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이 역수는 어떤 관계 변이의 개수의 역수는 이런 관계죠 변이의 개수의 역수는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 변이의 개수의 역수는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을 말하죠 그럼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1%이잖아 기대수익률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인데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은 뭐 할수록 이건 높을수록 유리하다 견익의 수익값은 작을수록 유리하지만 그 역수인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 311페이지의 위험 관리 방법을 보면 위험의 정가라는 용어에서 정가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우리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얘기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이걸 출제했었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을 우리는 보험회사에 보험회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가시킵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해서 하청업체 위험을 떠넘겨요 그리고 기업과 니스 회사 간의 니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을 니스 회사에 떠넘기죠 이걸 위험의 정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그리고 위험의 회피 위험의 회피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또 위험의 회피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의 여러분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으로써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이런 건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손실을 볼 가능성을 스스로 부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 위험의 통제 손실의 발생 횟수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써 민감도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오죠 특히 위험의 증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보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데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에 속해요 그리고 보수죠 투자 안으로부터 장내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해서 가장 낮게 예측된 기대수익률과 요기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해야 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내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죠 여기 나오죠 여러분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요구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 가치는 낮아져서 제외시킬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 높게 결정합니다 높은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낮은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장내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도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25회도 출제했고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인데 민감도 감응도 분석은 어디에 속한다 위험의 통제에 속하죠 시험에는 개념을 계속 냅니다 개념 개념을 보면 투입 요소에 특히 우리는 임대료 투입되는 요소에 임대료 전체 임대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라든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동산 보유기간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러한 투입 요소의 변화 하나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개 변할 수 있죠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수익성으로서는 순 현재의 가치나 내부 수익률에 얼마만큼 변동시킬 것이냐 이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는 통계적 분석인 회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죠 개념 많이 출제하죠 개념 잘 확인해 두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15페이지의 평균분산결정법이죠 이게 확률분포표라고 아까 배웠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분포표로부터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때 평균은 뭐와 관련이냐 그러면 평균은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뭐와 관련이 있다 위험과 관련이 있죠 이때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여러분 앞 시간에 또 배우셨습니다 위험 해피형 투자자 할 때 배우셨죠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라는 것은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 두 투자 대안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에는 투자자는 뭐를 위험이 뭐 한 것을 낮은 것을 선택을 한다 반대로 위험이 같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5회 20회 25회 시험에 출제한 용어죠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데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뭐 10% 10% 같았다 이때 표준 편차가 바로 뭐죠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는 위험인데 A가 B보다 작았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낫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이 낮은 뭐를 A 투자를 선택하여 근데 만약에 A와 B의 표준 편차 위험이 동일할 때는 또 기대 수익률이 높은 또 뭐를 선택 A 투자를 선택 또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A가 B보다 위험이 작을 경우에도 뭐를 선택 우리는 A를 선택 이런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A가 B보다 표준 편차 위험도 높은 경우에는 이때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평균 분사법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A, B 두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증가 장점이 여기 있어요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나올 때 개념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하죠? 분산 투자를 하죠 분산 투자에 따라서 뭐를 줄인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분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포트폴리오는 기대의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에 따라서 뭐를 줄인다? 분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기대의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매년 출제되는 용어 바로 뭐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게 매년 출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위험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죠 위험이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은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위험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총위험은 위험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때 이 위험이 바로 뭐냐 피할 수 관련해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개별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약이 되는 위험 여기 나왔거든요 개별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약이 되는 개별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피할 수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25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상당히 정답 많이 물어요 19회 20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고 이것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개입 어떻게 돼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약이 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거죠 이걸 잘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제거된 건 어디?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요 비체계적 위험은 몇 가지? 0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0까지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그렇지만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체계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자산이 많아도 이건 변화가 없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뭐하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겠죠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상관계수가 나오죠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입니다 A, B 두 자산밖에 없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면 이 말이 꼭 나와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꼭 나온다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상관계수라고요 이때 상관계수는요 우리 계산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양 극단적인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땐 앞에 뭐를 붙여요? 완전 자 또 플러스 1일 때도 뭐를 붙여요? 완전 극단적인 값이잖아요 완전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뭐죠? 음 음 마이너스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플러스 일땐 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자 이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일때는 즉 상관계수익값이 마이너스 일때는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거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상관계수익값이 뭘로 갈수록 마이너스 일로 갈수록 좋죠 비체계적 위험은 뭘로 간다 0으로 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일로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효과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 일로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디로 갈수록 좋으세요? 어디로 갈수록 좋다 마이너스 일로 갈수록 좋은데 문제는 상관계수익값이 상관계수익값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고 상관계수익값이 플러스일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요거죠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면 이 얘기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해요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같은 방향 두 자산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즉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한다? 증가를 한다 그래서 뭘수록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상관계수는 26회도 출제했고 25회도 나오고 요즘 계속 지문 속에 출제를 계속 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에 상대적 투자 비중이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됐는데 벌써 4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개념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리고 여러분 포트폴리오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 여러분이 320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선택이 나오죠 자 이 얘기죠 우리는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 오염평면에서 자 이 밑에는 이 밑에는 이 밑에 부분은 선택이 가능한 영역에 이때 예를 들어서 R2라는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선택 가능한데 우에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주어진 R2라는 동일한 유염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어진 동일한 유염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에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죠 평균 우리가 지배의 원리를 우리는 만족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다 평균 우리가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다 예를 들어서 얘기겠죠 자 이 점을 이 점이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수익률이 낮은 A보다 B를 선택하고 이건 또 선택이 불가능하죠 자 이거 실화하면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높은 C보다 B를 선택한다 이게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하죠 연결한 이 곡선을 최근에 이 용어로 출제하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죠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효율적 프론티어는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량하는데 우상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게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량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이게 뭐라고 해요 무차별 위험축에 대해서 볼록하면 위험 해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주는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데 이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만족은 똑같아요 그런데 투자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R1일 때 동일한 위험일 때 이 점에서는 수익률이 낮고 여기서는 수익률이 뭐다? 여기서는 수익률이 높죠 그럼 우리는 동일한 위험에서 밑에보다 위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밑에보다 위가 만족 효용이 더 높아요 그런데 투자자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점, 이 점, 무차별 곡선 만나는 이 점 이 점을 A, 이 점을 우리가 뭐다? E,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F라고 한다 이 점에 A라고 할 때 말고 이건 뭐죠? H 그러면 여러분이 이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H, E, F는 모두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느 것이 선택이 가능한데 투자자는 H와 F는 선택을 안 해요 왜? H나 F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이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낮기 때문에 효용이 낮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뭐를 선택? E를 선택해요 E가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하죠? 이 점을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 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정답 우리가 또 2년 전에 정답 물었죠? 최적 포트폴리오 26회 시험에 정답 물었는데 뭐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만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 접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걸 정답을 묻죠 접하는 점에서 달성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23페이지까지 설명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또 매년 한 문제 출제하고 있고 그리고 324페이지 작년에 이 수식은 세 문제에 걸쳐서 출제되는데 하여튼 매년 출제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324페이지에 현금수지 측정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식은 통과의 점이 될 것입니다